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리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살림살이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내몰고 그리고 역사를 태형시킨 그런 주인공들이었다 진실되게 성실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잘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 그러니까 쌓아올리는 일은 무진장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일은 아주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허물어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쌓아올리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쩌면 그런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껏 쌓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늘 분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부재한 인간 군상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꾼들과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갖고 그동안 뚜렷한 글을 쏜 한정석씨 미래한국의 편집인을 지내셨던 분이죠 한정석씨가 운동권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시절 학생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고 데모세대고 서클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희망했던 것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87 민주화 체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교 운동권 학생도 마르크스 책을 끼고 목택동 선집 끼고 세미나하고 mt까지 갔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자유민주주의를 논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보와 같은 이슈를 논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장경제니 경제성장해야 하는 것을 논했습니까? 1980년대 학생운동 했다는 이치고 이 사실 부정하면 정말이지 양심불량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반체제였습니다 대안적 중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라리 대학생이거나 데모서클 운동 활동가이거나 그냥 고시나 취업 공부하는 것이 세부류였습니다 1970년대 양심적 진보의 민주화운동과 우리 세대 1980년대 학생 민주화운동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전두환이 철권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한 것이 부당하다고요? 나는 그렇게 정경에게 끌려가서 48시간 구타당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두환이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도 아니었고 자유주의자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주사파 종복이거나 노동자 농민 행맹 마르커 사회주의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대였습니다 뭔 놈의 민주화라고요? 그런 위순의 586 우리 민주화운동화 세대가 맞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무능력자와 이재명이라는 괴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세대 진보 엘리트들은 반론할 것입니다 너는 민중에 바탕한 진정한 운동권도 아니고 행명을 이해한 것도 아니다 됐다 많이 묵었다 너는 행명 내버리고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판검사하고 국회의원해서 잘 나가니 좋겠다 미국에 유학 보낸 애들은 잘 살고 집들도 다 샀냐? 운동권 세대인 한정석 미래한국의 편집인을 지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논평은 제가 박사학위를 모두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막 시작할 점이 1987년 무렵입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종복 노선을 따르고 마르커스 저수를 끼고 다녔다면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우물한 개구리 아니고 최강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최강 그 개구리 출신들이 혼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 삶을 피피하게 만들고 나라를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고 여기다 부정성으로 권력까지 훔치게 되었으니 참 암담합니다 그 당시 유학을 마치고 20대 후반에 연구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시대에 1980대 말에 마르커스를 꿈꾸고 종복을 꿈꾸 정도면 그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도둑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제 자신이 20대 말을 그 당시에 보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안목이 좁고 고집이 세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망하는 걸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그들만 망하면 되는데 함께 망하게 생겼으니 이것이 딱할 노릇인 거죠 그저 무식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구한말 조선이 같은 것과 똑같이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평등지상주의를 구현해가지고 어떻게 경쟁률을 유지하고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냐 어쩌면 그 사람 당신들은 그렇게 오판을 하냐 이야기죠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